현빈 오빠 아직 출근 안 했나? 안녕 소녀? 현빈 오빠. 어? 이거 크래쉬 노래? 역시 오빤 딱 아시네요. 아 이건 명곡이지. 역시 우리 주경이는 나랑 음악 취향이 같다니까. 잠시만. 멋있다. 와우 그렇지 이거지. 심장은 진정해. 나대지마. 나대지마. 나대지 말라고! 미안. 뭐라고? 아니에요. 아무것도. 아 만두 얘 왜 하나? 만두를 찌러 간다. 아이 저녁 봐라. 뭔데? 뭔데 뭔데? 뭔데 뭔데? 뭐냐 저 사람? 야 저 사람 너한테 맨날 작업 끊는 급식실 오빠 아니야? 글쎄. 둘이 통하는 게 있나 보지 뭐. 야. 많이 먹어. 현빈 오빠 진심 멋있지 않냐? 글쎄. 아까 막 나보고 음악 취향 같다 그러고 방금도 막 웃어주고 오빠도 나 좀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? 글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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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직이 오빠. 글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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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숨아줄게. 저랑 사겠습니다. 이렇게 저도 싫어. 응. 나도. 난 이따 먹을게. 가 빨리 가. 많이 먹어. 저 오빠. 내일 점심시간에 저 잠깐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? 내일? 응? 야야. 만두 와봐. 하아. 쇠. 꼴이 제대로 치네. 과연? soit. 저 사는 친구야. ildaky사. 네. 어. 열다. 제사는 제발. 에이. 아. 이예. 네. 으쌍. 아 가. 저한테 맞는 거. 어. 그가. 오. 아. 오빤 바보예요. 내 맘을 모르는 바보. 오빠밖에 모르는 바보! 바보야, 내가 네 맘을 왜 몰라? 어떡해!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할래. 임주발, 음악 좀! 시력을 포기한다! 왜 저러지? 정세현 팬들 웃긴다. 죽기 전에 계획하지 않았어? 이야, 이제 와서 슬픈 척. 이중성 짜네. 나 오늘 짱남한테 고백할 건데, 진심 떨린다. 용기 내게 응원해줘? 진짜 너무 떨린다. 용기 대단하다. 꼭 성공해! 편타 오지 말고 꼭 선사하기! 용기 대단하다 고맙다, 고맙다. 고맙다. 어 쌤이다 쌤이 오 뭐야 쌤이 비켜줘 비켜줘 진짜 시험이 장난 아니다 야 쌤이 자리 비켜줘 여기 앉자 오 대박이다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아 씨 야 만두 사올게 뭐야 야 얘 뭐 입혀? 만두 자판기 이거 뭐야? 아 뭐야 쿠키? 배모 친구 스스로 물어보네 오빤 바보예요 내 맘을 모르는 바보 나도 바보해 아 씨 맨쯔 가나보려 야 어? 만두 예언을 고백하냐? 어 어 그게 말도 똑바로 할테 무슨 길길이야 응 현빈 오빠 어 세미야 왜? 바쁘세요? 나한테 뭐 할 말 있어? 그게 혹시 오빠 임주경이랑 사귀어요? 뭐? 그건 왜? 저 그 소리 듣고 진짜 완전 개깝노 오빠가 1급 쓰면 걔는 쩌 이 아래 있는 푸정 이랄까? 아 오빠랑 걔랑은 완전 급이 다르잖아요 아 당연히 다르지 급 아니 오빠가 착해서 막 너무 잘해주니까 임주경이 만만하게 보고 막 들이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치 오빠가 좀 착하긴 한데 사실 저 오빠가 임주경이랑 사귄다는 소문 듣고 진짜 너무 똑 당했대 우리 세미 속상하게 한 이건 내가 죽일놈이다 진짜 이거는 왕현빈 이 나쁜놈을 나쁜놈 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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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지 마세요 잘생긴 얼굴 다 망가지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오빠 다음에 언제? 오늘? 나 지금도 시간 되는데 아마 곧? 그래 세미야 오빠가 DM 보낼게 곧 보자 네 오빠 오빠 조치할게 야 왜 이렇게 쉬워? 순진하게 뭔데? 공연 티켓이랑요 제가 만든 쿠키랑 또 아 또 뭐 또 제 마음이요 저 오빠 좋아해요 뭐? 너 지금 설마 고백한 거냐? 나 현빈이야 왕현빈 네? 고백하면 뭐 사귀어 줄 알았냐? 전에 저한테 좋은 애라고 그러고 취향도 같다 그래서 야 따 당하는 거 불쌍해서 잘해줬더니만 뭐 야 얼굴이 딸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니? 야 이딴 거 할 시간에 거울이나 좀 봐 야 야 잘해 잘 찍고 있니? 어떻게 해야 불쌍해 우리 완전구 지금까지 우리 학교 대표폭탄의 고백 현장이었습니다. 박수!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착의 까이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들어볼까요? 와 대박 너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. 야 말해봐 빨리. 아 빨리 말해. 아 뭔 소리야 니 얼굴 다 나왔거든 지금? 빨리 말해봐. 하지 말라고. 응. 하지 말라고. 야. 감히 누굴 쳐? 죽고 싶냐? 니들은 내가 왜 그렇게 싫은데? 내가 왜 싫어? 난 니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일 싫어하는 거야? 야. 가르쳐줘. 응? 못. 생. 겨. 서. 야 더러운 거 묻었다. 어 왔다. 나한테 오지 마. 나 진짜 까먹었어. 어떡해?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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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까 넘어들었을 때 어떻게 했지? 하지 말라고. 하지마. 야 야. 나 쟤 어디가. 나 어디가. 하지마. 하지마. 지금 너무 싫어서. 뭐야. 뭐야? 남자도 개별론데 폭탄이라 눈탱이도 맛이 갔나 봐. 저 우리 학교에서 얼템 꼴찌. 폭탄인데 자신감 개쩐다. 진짜 초팔려서 학교 어떻게 다니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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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딴 거 할 시간에 거울이나 좀 봐. 얼굴이 딸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. 주제 파악도 못하니? 못생겨서. 오 자자잔 대수 스타 등장입니다. 누워. 잘 마세요. 복땅, 복땅, 복땅. 복땅, 복땅. 아무도 안 좋아해. 내 일학기 어떡해가. 아멘